오! 네! 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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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말하고 네 불필스던 내가 오늘은 화천만 술률이 떠지는가 데이트까지 다 그런지 어째 꿈에 죽을 수 없지 세쿠신바르시고 현반물을 열고 나가면 이 훈신 노래만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듯 내 기쁨 빛만 보인다면 온몸이 가지 가지 굿굿 진지하게 뜬금 없지만 땅을 멈추면 오늘 난 와라 아주 nice 아주 nice 아주 nice 아주 nice 아주 nice 아주 nice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다음 데이트도 빨리 했음 좋겠어 집 데려다주는 길이 너무도 짧아 내일 일시야 행복하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눈치를 기다려 주신 누군가 꽃이 피었습니다 혜미홈 궁금하십시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